지금 비가 엄청 옵니다 이렇게 한 시간만 내리면 산불 다 꺼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둘이 붙는 것 같고 보이시나요? 이놈이 둘이 붙는 것 같은데? 어머 장난치는 것 같아 저쪽에서 던지는 것 같아 물 복지적으로 내리는 건지 아니면 힘드는데 다해서 내리는 건지 호주 산불로 코알라들도 한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가 굉장히 반가운 비가 될 것 같아요 제발 산불이 그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십 군데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가 온다고 다 한 번에 산불이 끝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비인건 생긴이 없겠죠? 산불 다 꺼지겠어요 내륙에도 이렇게 비가 와야 할텐데 내륙에도 이렇게 비가 와야 할텐데 내륙에도 이렇게 비가 와야 할텐데 지금 거의 몇 주 동안 산불 때문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앞에서 가만히 있는 곳에서 이 비가 우리는 정리와 함께 공기의 입을 할텐데 이 비가 안 좋더라 지금residora 공기 안주지 않은 비가 날씨가 또 올라왔고 참는 안주지않는 부분 한번씩이었어요 말투에 앉아보는 비가 와